우리 어르신분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K사와 H사에서 60세에서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실버암보험 그리고 상해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보험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보험왕이 60세부터 90세까지 우리 어르신분들을 위한 실버암보험과 상해보험, 종합보험을 추천해드릴까 합니다. 10월에 따끈따끈한 신상품이 많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특히 K사에서는 60세부터 90세까지 다시 실버암보험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일단은 355 간편유병자보험보다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존의 유병자 간편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 할지라도요. 실버암보험이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두 번째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요. 만성질환, 특히 연세가 되신 분들은 내 나이가 어때서? 하지만 세월의 장사가 없잖아요.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모두 다 인수가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보장금액이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버암보험으로 매우 추천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양성종장. 특히 우리가 제거하면 5년 부담보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실버암보험은요. 소화기, 갑상선, 그리고 감남채, 생시키지한 제거시에는 할증이 없고요. 5년 부담보 아니에요. 2년 부담보로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홉 번 주는 암 진단비가 있기 때문에 또 걸리면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일단은 그 전에 한 번만 받고 끝나는 암보험이 아니라 최대 부위별로 아홉 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자, 실버암보험의 여섯 번째 장점은요. 요즘에 많이 하는 항암치료죠. 항암치료죠. 표적, 그리고 카티, 최신 기법도 모두 다 항암치료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K사에서 나온 작정하고 나온 60, 90, 60세부터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실버암보험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H사에서 출시가 되는 60, 90, 60세부터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종합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상품은요. 일반형,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건강하신 분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2번 수술하셨던 분들은 90세까지 3, 3, 3 일단 간편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H사에서 3, 3, 3 유병자보험의 장점은요. 타사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2번 수술, 5년 이내에 6대 진단만 보는데요. 이 상품은 H사에서 처음에 맞는 유병자보험이기 때문에 3, 3, 3, 3, 3개월 이내에 2번 수술, 재검사, 그리고 3년 이내에 2번 수술, 또 하나 3년 이내에 암, 뇌졸증, 급성신근경세, 그리고 심장질환, 그리고 강경화, 심장판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6대 진단 3년 이내만 2번 수술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4년, 5년 전에 암이나 뇌졸증, 심장판방, 강경화 진단 받았어요. 그런 분들 모두 오세요.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 3년 이내만 2번 수술, 6대 진단만 보기 때문에요. 자,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가지 담보가 탑재가 되었어요. 암, 유사암, 뇌혈관, 뇌졸증, 뇌출혈, 허혈성심장질환, 거기다가 급성신근경세, 그 다음에 심리혈관 진단비와 심리혈관 수수비까지 모두 다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는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 못할 것 같아 하신 분들 다 오세요. 3만원에서 4만원 내로 매우 저렴하게 거기다가 갱신형, 비갱신형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K사의 실버암보험 또한 H회상에서 종합보험에 대해서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입원과 수술, 그리고 저 보험왕이 추천하는 재가서비스, 그리고 거기다가 시설급여까지, 치매진단비까지 모두 다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로 추천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저 보험왕은요. 60, 90, 60세부터 90세까지 많은 분들 병력이 있고, 그리고 보험료가 비싸서, 그리고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보험사에서 거절을 많이 해서 마음의 상처 때문에 가입을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저 보험왕이 60, 90, K사의 실버암보험이 10월달에 탑재가 되었고요. 또한 H회상에서 종합보험, 특히 암, 뇌질환, 심장질환, 입원, 수술, 그리고 치매, 재가와 시설급여까지 모두 다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저 보험왕 자신있게 60, 90 플랜에 대해서 가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험왕이 한 주평은요. 60, 90 어르신분들 내 나이가 어때서? 다 오세요. 종합보험 저렴한 저 보험왕이 실버암보험 종합보험 추천해드릴게요. 자, 오늘 보험왕이appelle Plan Xs.